제가 이렇게 우이셨는데 경품을 준비한 게 있어요. 경품? 그런 거래. 그럼 뽑는 거야? 와, bravo. 4등까지 있고 단일품은 다 있어요. 4등까지? 그냥 순서대로 나눠드릴게요. 아빠가 여기서 1등부터 4등까지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주고. 7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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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 누굽니까? 7번 없어? 7번? 강아지 간식. 강아지 키우잖아. 6. 어? 토요토. 골프공. 골프공. 제일이 들어가 있다. 상품이 경주영이랑 다 이렇게 관련이 있네. 2번. 1위. 봉사, 봉사, 봉사. 선물이 풍성하네. 몰라, 몰라. 1등급. 나는 아닌 것 같다. 숫자 5번. 5번. 숫자 5번. 우와. 엄청 고구마이네요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라면이다, 라면. 상가상, 상가상. 기본적으로 뿌리는 라면 있잖아요. 이 생일날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생일날 선물을 나눠주는. 이경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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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경규 엄마. 생일 축하합니다. 저희 아빠 생일 파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진짜 최고의 편이에요. 모두의 건강을. 무명장수하세요.